안녕하세요. 사이버걸 리포터 체리입니다. 지금 이곳은 분당에 번화가 된 서현역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PC방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어? 궁금하시죠? 네, 지금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사이버파크라는 곳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곳인지 문이 열리면 기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때까지 보고 싶어하던 DVD 여기 다 있네요. 그 중에서 누가 그녀와 잤을까도 봐매던 DVD 훌륭한 워낙 하늘빈 다행히 동작합니다. 어! 아! 와! 아! 아! 베리 어? 아! 아! 워낙 아!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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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늘빈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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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 여기 육방 컴퓨터가 아주 세련됐네요 아직 컴퓨터가 깔끔하고 정말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즉석 떡볶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만화방까지 있어요 이 넓은 곳은 저 혼자 구경할래니까 너무 힘들어요 누가 저 좀 안내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안내 좀 해주세요 네네네 그러시겠어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희 PC방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가시죠 근데 컴퓨터가 너무 굉장히 크고 멋져요 원래 사이버파크는 최신 모델로만 장착되어있는 최신형 컴퓨터만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긴 또 어딘가요? 여긴 또 어딘가요? 여긴 DVD 시스템이구요 네 국내 최대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DVD방입니다 와 너무 깔끔하고 너무 방이 아름해요 네 이것은 만화방이에요 네 만화방입니다 여기 있는 만화 제가 다 봐도 돼요? 그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번 사장님 말씀 드려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 드려볼까요? 네 그럴까요? 어디 계시죠? 족저히 계시네요 사장님! 사장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이용해봐도 되나요? 공짜로요? 공짜.. 네 공짜로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무슨 조건일까? 오늘 저희가 오픈했는데 네 밑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움이 들어와서 지금 멋지게 피해를 하고 있는데 네 춤을 멋지게 한번 춰주시면 아 그렇군요 제가 공짜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날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춤하면 저 최리라고 네 춤하면 최리 네 그러면 그 대가를 제가 춤으로 해결하면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약속했습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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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이곳 사이버파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가요? 시작 동기요? 일단은 사이버파크가 캐시방원께서는 첫번째 날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오픈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 마음도 좋지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오라면 이 사이버파크는 일단 서현동 안에 나가서 전 대한민국의 최고의 업소로 누구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최고의 업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사이버파크를 위해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음은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곳 사이버파크를 와보니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PC방의 변신은 무죄! 지금 PC방의 비즈니스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곳 사이버파크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확! 아주 확! 깨뜨릴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이버걸 리포터 체리였습니다. 안녕! 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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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